어떤 진실은 단 한순간에 내 삶을 폐허로 만들어.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언젠간 다가올 거라는 걸 알지만 왠지 저기로 한 번 들어가면 다신 못 나올 것 같아. 이번 사건에서 도민석이 사용했던 것과 완전히 똑같은 물건을 사용했습니다. cctv는 그대로 나와 있듯이 계획하고 준비했어요. 진짜 위험한 놈이에요. 아직도 모르겠어. 너 들키는 건 이 시간 문제야. 사실 나와. 누가 이장을 죽였는지 알아? 맞아. 내가 죽였어. 네가 날 도와주면 내가 아는 전부를 말해줄게. 혹시 알아? 연주시 연쇄살인 사건의 공범의 실체를 김무진 기자가 터뜨릴지. 난 백희성으로 살고 싶어. 그것뿐이야. 내 인생을 잃고 싶지 않아. 선택해. 앞으로의 우리는 지금 네가 결정하는 거야. 앞으로의 우리는 지금 네가 결정하는 거야. 나 혼자 확인하는 거야. 나 상처가 정말 놀itto. 난 정말 안아줘. 내가 Hell alta 000 여교aton 자aching이 pills이다. rumors